네, 나오세요 네, 인사하시고요 트! 트! 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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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 노래자랑, 성애 형님 나의 사랑, 이것은 나의 자랑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는, 음병전치! 편안하게 되지는 우리 강조한 남자 보컬 선명, 김춘희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는 남자, 기생의 박현준 빈티박스 3명! 박수! 우! 우! 자 강도한 여자 불러드립니다 대한민국 단무소 황당이 없어있어 절대 절대 못하자는 정신을 다 물어 시켰습니다 황당받으십쇼! 일부러 아는 거 맞죠 마저 나랑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나 알아요 그대 마음이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도 그게 왜 덕에요 관심 없는 듯한 두 눈빛 하지만 그 시선을 나를 안 보고 느낀 소리죠 심부러 들어가는 인간으로 그대가 높게 난 거 보여 일어나던 거 안 가요 숨만 차가운 상황이 싫어요 야야야야야 나 가요 끝말은 손리지는 말아요 날 기달려 그렇다고 우리 얘기하면 손밀아 너무 풍부해요 야야야야 나 가요 나 가요 막상막하지요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 움직임도 좋으시고 패기 용맹 가 100점입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계신 장병께서 아까 인사를 오시는데 아유 난 아주 그냥 뭉클하고 어깨가 줄 수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얼마나 되었습니까? 병역 생활하신지 지금 구장 아직 구경이 됐습니다 구경이 구경이 한참 힘쓸 때입니다 좋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왕도 뭐 이렇게 머들무는거 만났는데 오늘 다 털을 넣읍시다 개인기저 누가 해주실래요? 아 송해 선생님? 네 저희가 보여드릴거 전에 드릴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바로 이 저희 부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머플러입니다 이 송해 선생님께서도 철국 노래자랑 네 만수무강하시면서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머플러 선물로 드립니다 상윤도 예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고 해 장애우더 팟터링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 하흐 하흐 목숨을 감을 벽장 정회 하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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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장을 같이 살아가는 길만인들과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주들 만나시기 바랍니다. 우야아! 부끄러워야겠어 앞으로 이거! 앞으로 앞으로 용기도 용기 도력은 오천만 민족의 왕패 다음은 또